선거가 끝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선거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오늘의 주제는 바로 2018년 지방선거 조작이 어떻게 시행됐을까 이런 주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각 공직선거에서는 선거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수 노란색이 칠해진 이 부분이 바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제주 경우인데 제주는 40만 8552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한 겁니다. 이 선거인수 정확하게는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모두 사전투표 조작의 일종의 원재료 근거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조작의 범위나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대부분 통계는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합니다. 합계가 있고 그다음에 사전투표에 속하는 거소선상투표 그리고 관외사전투표 그다음에 재외국민투표 이렇게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시군업 단위로 투표소에 대한 관내 사전투표는 아주 상세하게 공개가 됩니다. 제주의 한림업 같은 경우는 제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4투표소, 5투표소, 6투표소, 13투표소까지 한림업에 있습니다. 이 모든 투표소에 대해서 바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이렇게 빼곡히 다 공개가 됩니다. 엄청난 그런 분량의 규모의 선거 데이터가 공직선거가 많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오준호 후보, 허경용 후보, 또 이대윤 후보, 오근호 후보, 김경재 후보, 존 웅진 후보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무효표하고 기껀표가 돼서 어마어마한 이런 자료들이 공개가 됩니다. 이게 한림업의 13개의 투표소에 대해서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다 공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작에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재료입니다. 선거인수. 그리고 조작은 대부분 투표소 레벨까지 그렇게 다 하나씩 다 조작이 돼서 마지막에 합산이 돼서 제주도의 사전투표 조작, 득표수가 만들게 됩니다. 바닥으로부터 다 투표소에서 조작이 되는 것이죠.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림업 다음으로 애월업입니다. 제주에는 한림업도 있고 애월업이 있는데 애월업도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이렇게 쭉 공개가 됩니다. 공개가 되는데 애월업만 하더라도 투표소가 13개나 됩니다. 한림업도 13개고 모든 이런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단위로 다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져 가지고 밑으로부터 조작이 다 이루어진 걸 다 합쳐 가지고 애월업이 합산이 되고 또 업 단위로 다 합산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군시 단위로 서기표시, 제주시가 되겠죠. 그다음에 제주시와 서기표를 합쳐 가지고 제주도의 사전투표 조작특표수가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력으로서는 담당할 수가 없지만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순식간에 그렇게 모든 계산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료가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이제 늘 기억하셔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소위 선거 조작을 하게 되면 선거 데이터의 소위 선거 조작의 한 흔적들이나 범행 행각들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은 대부분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거나 선거 데이터의 일정한 패턴을 보이거나 아니면 좌우 대칭.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종이를 접어 가지고 그림 물감을 넣은 다음에 딱 접으면 같은 모양이 나오는 데칼코마니 모양이 나오거나 아니면 소위 선거 데이터 속에 숫자가 맞지 않아 가지고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그런 인위적인 숫자 흔적들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전산 조작의 흔적들이다. 전산 조작의 증거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선거 데이터의 범죄 행각을 남기는 것까지 말끔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의 조작이라든지 사전투표 조작이 없는 경우에는 선거 데이터는 일종의 유권자들이 던진 표로 구성되는 무작위수 난수 혹은 랜덤 넘버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패턴이나 좌우대칭이나 아니면 개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부기를 할 때 차변 대변이 맞지 않으면 맞추기 위해서 숫자를 10을 넣거나 9를 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앙선거관리미나 선거 데이터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조작이 없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아마도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몰랐을 것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선거 조작하는 부분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거대한 자료에서 정말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 선거 조작범들이 남긴 범죄 행적을 찾아내는 것은 일종의 예술이지만 아주 노력이 많이 드는 고도의 그는 아주 기술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산 프로그램에 아주 익숙하거나 단연간의 실무로 경험을 갖고 있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내야겠다. 이런 종류의 소위 간절한 애국심이 없으면 이런 방대한 선거 데이터 소위 산더미 같이 쌓인 그런 데이터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작업에 엄두를 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그 많은 미국의 유수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이런 소위 대학 교수님들이나 수많은 연구소에 있는 그런 훈련받은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많지만 일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아주 고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득이 남지 않고 그다음에 선거 부정을 규명하게 됐다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저는 손을 대지 않는 지식인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면서 대한민국의 민낯 대한민국의 지도청이나 지식인 사회의 민낯이라든지 언론계의 민낯이라든지 정치계의 민낯을 낱낱이 파악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큰 소득이자 성과라고 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회로 지금 전략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도청이 썩어도 엄청나게 썩은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 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선거 부정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규명하거나 알리기 위해서 일체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이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그런 지도청을 보면서 과거에 임진왜란 때 다 백성들을 두고 그냥 도망쳤던 그런 소위 국가의 지도청이나 구한말에 그렇게 나라를 판별을 잘못해 가지고 수백 년 백 년 넘게 백성들을 어려움에 쳐넣었던 그런 지도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구한말의 그 판단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겪었고 지금도 한반도의 반쪽에 속하는 한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도 똑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각자가 자신의 맡은 역할 하에서 뭔가 노력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죠. 교수는 교수대로 언론인은 언론인대로 야당인사는 야당인사대로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 이 부분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제약구수의 그런 분석 결과를 받아 가지고 계속 노력하면서 새로운 것을 깨우치기 때문에 같은 소재라도 설명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가장 중간에선 세 가지 개념입니다. 지금부터 등장하게 되는 소위 조작법을 규명하는, 분석해내는, 밝혀내는 작업에서는 세 가지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발표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발표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 당일투표 득표수. 특히 사전투표 후보별 사전투표에 관한 발표 득표수는 중앙선거관리변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그런 선거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이 발표 득표수가 상당히 조작되거나 훼손되거나 오염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연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전투표에 조작이 되었다고 보고 사전투표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정 수의 소위 조작된 수를 더하거나 빼가지고 만들어내는 예상 득표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은밀하게 말하면 후보별 예상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발표 득표수가 조작되었기 때문에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정확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를 뽑은 것이 바로 후보별 예상 득표수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숫자 개념입니다.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는 소위 조작 문제를 추적하는 사람이 만든 수정 득표수입니다. 이것은 가장 낮은 레벨의 투표소별로 조작률을 고려하거나 감안해가지고 계산해낸 것을 모두 다 합쳐서 소위 업단위나 시단위나 아니면 또 도단위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수정 득표수입니다. 여기서 수정 득표수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작 공식이나 조작 방정식 조작 프로그램 조추적 프로그램 이것을 통해가지고 바로 수정 득표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2018년 서울시장 선거가 부정인가 2022년 또 3구 대선에서 부산시에 부정이 있었는가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종의 걸 통해가지고 수정 득표수를 구하고 이 수정 득표수를 가지고 1번 2번 발표 득표수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예상 득표수를 검증하는 겁니다. 상호 대조를 통해서 검증하게 되면 봐주 수정 득표수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작 공식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여러분들 변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발표 득표수에 아무런 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방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료진 5번의 공직선거에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모든 선거가 오염되고 조작되었다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득표수가 오염되었다 발표 득표수가 조작되었다 발표수가 소위 이야기해서 외부에 개입이 있었다는 이런 우리가 판단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업은 바로 발표 득표수의 몇 퍼센트를 조작을 했다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바로 도출해낸 이끌어낸 숫자가 예상 득표수입니다. 그럼 발표 득표수와 예상 득표수의 정밀도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조작 공식 일명 조작 방정식 일명 조작 프로그램 일명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바로 수정 득표수를 만들어냅니다. 이 수정 득표수가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 아닌가 조작 문제를 다룬 사람은 이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변별하기 위해서 바로 수정 득표수하고 첫 번째로 발표 득표수를 상호 비교하고 그 다음에 수정 득표수하고 예상 득표수를 상호 비교해 가지고 딱 보면 수정 득표수가 정확한 경우는 발표 득표수가 엄청나게 격차가 생기고 수정 득표수가 정확한 경우는 예상 득표수가 거의 일치하는 차이가 없는 이런 현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번에 이제 발견한 그런 수정 득표수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작 공식은 바로 5대 공직선거에서 거의 대부분이 적용돼서 사용될 수 있다. 대단히 큰 발견이고 대단히 중요한 기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과 같은 그런 간단한 직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부정성을 규명했으면 이제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조작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작 공식에 의해서 도출된 수정 득표수를 가지고 더 엄밀하게 한 단계 더 진행돼 가지고 아 이 양반들이 투표수 레벨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조작을 다 전국적으로 했겠구나 아니면 서울시를 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